레고 그룹의 미니 피규어 뽑기 팩 시리즈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총 25종의 시리즈가 발매되었으며 현재에도 판매 중인 25번 시리즈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고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다음 시리즈에 대한 루머가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출시될 새로운 피규어 시리즈는 우주와 관련된 테마와 캐릭터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전까지 그래왔듯이 개성 넘치고 매력있는 피규어들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출시일은 5월 1일이지만 국내 정식 출시는 한 달 뒤인 6월쯤으로 예상되며 레고 제품 번호는 71046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정보들이 더 공개되면 후다닥 다시 돌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